히굴! 구독버튼을 눌러줘! 속보입니다! 지진 때문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자! 변신 완료! 저런! 친구가 위험해! 가위를 터치해 부수면 떨어진 친구를 구해줘! 누금만 더 힘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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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정말 대단해! 이런! 액상화 현상으로 도로 곳곳에 구덩이가 생겼어! 장애물을 피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줘! 야호! 조금만 더 가면 대피소가 나올 거야! 어? 응! 으악! 야호!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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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안전하게 대피소에 도착했어! 정말 잘했어! 속보입니다! 지진 때문에 헤일이 발생했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변신 완료! 저런! 친구가 위험해! 뒤집힌 배를 터치해서 바로 세워줘! 라차! 얍! 조금만 더 힘내! 얍! 동궁이야! 정말 대단해! 헤일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 태양가에서 모두 대피하자! 조금만 더 가면 긴급 대피소가 나올 거야! 드디어 지진회의 긴급 배피소에 도착했어 정말 잘했어 속보입니다 지진 때문에 화탄이 폭발했어요 모두 배피하세요 변신 완료 저런! 지하가 위험해 멤버를 이동시켜서 떨어지는 용험을 막아줘 조금만 더 힘내 성공이야! 정말 대단해! 용험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장애물을 피하며 친구를 대피시켜줘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장소가 나올거야 드디어 화산에서 멀리 떨어졌어 정말 잘했어 속보입니다! 지진 때문에 탄사태가 발생했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전신 완료 친구가 위험해 친구를 터치해서 절벽에서 구해줘 나車 막 끝 열손 진 천 크 백 성공이야! 정말 대단해!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빨리 평평한 곳으로 대피하자 조금만 더 가면 평평한 곳이 나올거야 드디어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이곳은 지하철 아니야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잡아 훌륭해! 비상구로 나가서 지상으로 대피하자 이쪽은 막힌 길이야 이쪽으로 가면 비상구가 나올거야 비상구가 보여! 조금만 더 힘내!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이곳은 마트 아니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보자 진열대 주변은 위험해 물건들이 무너져 다칠 수도 있어 냉장고 앞은 위험해 안에 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다칠 수도 있어 큰 기둥 밑은 비교적 안전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해줘 대단해! 흔들림이 멈췄어 무너진 물건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자 어서 치료해줄게 갑옷 억 억 억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피상! 피상이야! 진도삼에 지진이야 이때는 매달린 물건들이 나오거든 흔들리고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낄 수 있어 화면을 터치해서 지진을 일으켜줘 진도 유기지진이야 이때는 튼튼하지 않은 건물들의 피해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낄 수 있어 화면을 터치해서 지진을 일으켜줘 진도 구해 지진이야 이때는 모든 건물들의 큰 피해가 생기고 지하파이프도 부러질 수 있어 화면을 터치해서 지진을 일으켜줘 내가 보호해주는 이게 진도 12의 지진이야 이때는 시야와 수평선이 뒤틀릴 정도로 흔들리고 물체들이 하늘로 던져지기도 해 끝났다 이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겠지? 친구들, 우리 지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까? 화면을 터치해서 땅에 지진을 발생시켜보자 조심해 지진이다 조심해 이렇게 땅에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이 가해지면 지층이 끊어지게 돼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진동이 바로 지진이야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